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든 곳에다가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아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야겠습니다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그 안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씩 하나씩 컬럼이라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데이터를 집어 넣을 공간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고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삭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크레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크레이트 이번에는 테이블입니다 대소문자는 여러분들이 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을 만들 때도 대소문자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희가 컴페니라는 곳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유주라고 해가지고 컴페니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멤버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테이블에다가 저희가 나중에 직원 멤버들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한쪽에 넘어옵니다 행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래는 한 줄로 쭉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값을 저희가 우선 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버값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엔터 치시면 넘어오죠 자 이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넘버라는 이제 그 안에 테이블 안에다가 넘버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캐릭터가 이게 저기가 문자열이죠 문자열 개념을 공간을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 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입력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여러 개예요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했던 여기에서 조회했던 이 넘버값들을 또 이것을 조인을 해가지고 이쪽하고 어떤 넘버값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심이 되는 값들을 이제 프라이머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테이블을 다른 곳하고 뭔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다 뭔가 연관성을 주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넘버값이라는 것에다가 이 정보가 이 사용자가 얼마나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업무들을 좀 공통 업무들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인하고 싶으면 이 테이블 안에다가 다 컬럼들을 한쪽에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상품의 이름의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상품은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만약 우리가 만약 영업사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멤버가 이 사원이 어떤 상품들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 상품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상품들을 다 여기다 뒤에다 넣으면은 되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테이블들을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멤버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뭐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떠오르는 A 상품 말고 또 B라는 상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이냐 어떤 쇼핑몰 같은 걸 만들 것이냐 어떤 게임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한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이제 PHP에서 그냥 회원가입 페이지 정도 수준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지 않겠지만은 그 즉시시그난 좀 보겠지만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웹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웹서비스 기획자가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도 그 설계자가 그 기획자가 작성한 것을 보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또 설계하면서 서로 만들고 간 다음에 이제 실제 만드는 겁니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죠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갈 네임을 저희가 집어넣을 거고요 네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은 네임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딱 10자리 정도만 저희가 설정을 해줄 거고요 not nu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 비어있는 공간으로 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꼭 어떻게 보면은 필수 한목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뭔가 필수 한목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not null이라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not null이라고 여러분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직원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기 때문에 입사 일자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뉘면은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받고 싶을 때 데이트라는 데이터 값을 예마디로 날짜 하이어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부여하기 때문에 데이트라는 형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가 매출을 만약 발생했을 때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small 그 다음에 int 0으로 해가지고요 int 0보다 조금 범위가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어떤 사용자의 그런 지사 개념 저희가 보통 이제 판매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지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인천 지역도 있을 거고 여러 지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프렌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그 캐릭터형은 10 정도로 주고 캐릭터 문자를 10 정도 주고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뒤에다가 세미콜론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언더바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모르고 넣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여러분들 다시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마우스 레크 키보드를 위쪽으로 하시면요 키보드를 위쪽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썼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멤버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언더바를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 했고 네임이죠 넘버 값 그 다음에 네임 값 네 네임 값 이렇게 집어넣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커리문들을 별도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가지고 블록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잘못 작성해서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줄 겸 네 같이 그냥 편집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 어디였냐 포인트 그 다음에 브랜치 브랜치 언더바바 그 키보드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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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차례대로 거의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에서 개발한 페이지에서 이 테이블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MySQL만 익히고 난 뒤에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은 테이블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ShowTables라고 하시면은 테이블이 보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테이블이 제대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만들었는지 좀 봐야겠죠 또요 그랬을 때는 ShowTables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봐야 하잖아요 이 컬럼 정보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랬을 때는 DSC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이거는 Describe 어떤 것을 표현을 해라 내가 표현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테이블, DescribeTables라고 하면 이렇게 DSCTables라고 하시면 됩니다 DSCTables가 아니군요 DSCMember죠 그래서 DSCMember로 하시면은 테이블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컬럼 정보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널값이 No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S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들을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테이블 생성까지만 이번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뭔가 테이블들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추가를 하고 싶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답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